저녁에 오늘 각오하고 나왔는데 각오한 날은 아주 좀 포근한 것 같습니다. 추울까봐 엄청 엄청 껴 입고 내복 입고 왔는데 코트 입고 아 어제 춥다고 어머나 이 겨울에 허브꽃이 많이 아유 진짜 향기도 좋은데다가 코까지 아우 이야 정말 멋지구나 추운데 꼭 가봐 아유 오렌지 세상에 아유 이제 추워서 아 어머 그래도 온실이 좋네 어머나 여기 엉덩이 좀 봐라 아유 요런게 어디서 왔을까 아 귀엽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또 고 어 하얀 꽃병 이쁘다 아 여기는 좀 따뜻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제 겨울방학 여분 딸만 하고 겨울방학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추우니까 추워도 뭐 아 나야 괜찮지만은 추우면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죠 놀지만 놀아야겠습니다 12월달은 아 아 이 눈부신태야 온실하는 햇볕만 나도 이렇게 온하고 따뜻한데 가보자 아 보라색이 추워보입니다 이제 빨간색을 좀 그려서 어질지 않게 아 아 사악 시우니까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많이 어질었네 그치 어머 아 북한은 정말 어렵구나 북한은 정말 아 열마도 여기서 월동 가겠는데 북풍을 막아줘서 아 아 어쩌려고 어쩌려고 기억돼서 응 아 이거 또 더 좀 옮겨보겠습니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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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득 차서 어 나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따뜻한 어머머 어떡해 어떡해 엄청나게 가분이 많습니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아 자 다시 살짝 만져볼게요 안녕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오늘 나 만나러 오려고 어제 벌레가 무서워서 뱀이 무서워서 한 번도 시골에 안 내려오시던 분이 지금 어제 밤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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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